엄정한 기강의 상징이었던 육사생도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생도 간 성폭행과 미성년자 성매매에 이어서 이번엔 육사의 후배 생도가 공사의 선배 생도를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홍성규 기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가 공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를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벌어져 육사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6일 오전 육사와 회사 1학년 생도들이 육회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공군사관학교에 모였습니다. 육사 1학년 A 생도는 기상운동 때 구령이 작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공군 2학년 선배 B 생도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 생도는 엎드렸다 일어서기 등 얼차려를 주는 B 생도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육사를 하며 이를 제재하는 선배 생도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세게 밀쳤습니다. 육사는 바로 다음 날 A 생도를 소환해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B 생도를 대상으로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생도 간 성폭행, 해외 봉사활동 중 음주와 마사지, 미성년자 성매수로 질타를 받았던 육군사관학교. 마사지도 받고 이런 거 벌써 엄청 언론에서 받았는데 그 후에 후속적으로 기강 잡는 거 조치를 취했습니까? 육사 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하면서 군기 확립과 혁신을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터져나온 하극상 폭행. 육사의 끝없는 추락이 어디서 멈출지 모르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 채널A 뉴스 홍성규입니다.